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천 명 급증하면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의과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반수생을 위한 수업 개설을 앞당기고 직장인이 다닐 수 있는 저녁반을 신설하는 등 입시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증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이 최종 확정되고 대학별 배분까지 마치자 의대 도전을 고민하는 고3 수험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20개 학생들은 진지하게 반수를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의대를 생각하다가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증원됐으니까 확률이 높아졌다 보니까 너도나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입시 학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놓칠리였습니다. 발빠르게 의대 입시를 위한 N수생반을 늘리고 개강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의 반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 반수반을 빠르면 한 4, 5월 달부터 저기에 앞당길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의대 입시 도전이 대학생을 넘어 직장인들까지 번지면서 학원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인 준비반을 신설하고 수강료 부담도 낮췄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당장 올해 합격을 노리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이 몰렸습니다. 워낙 이분들이 주경료독해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인원이 증대했다고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 수학 강사 출신 이런 분들.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의대 공략을 위한 설명회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의대 증원 배분 확정과 동시에 입시 학원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